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접 명접 어우 난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다 어우 들기도 힘들 정도로 벽돌책입니다 700쪽이 좀 넘는데 레퍼런스 빼도 600쪽이 넘어서 벽돌책입니다 벽돌책 이 책은 여러분 그냥 필독서는 아니고 대국민 필독서 우리가 올해 필독서 몇 개 했는지 따져보니까 마음챙김, 똑똑하게 생존하기 우리의 내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거 했는데 이 책 읽으시면 냉정하게 마음챙김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마음챙김은 진짜 마음챙김에만 포커싱한 건데 왜 이거는 진짜 그냥 필독서가 아니고 대국민 필독서냐 이거는 마음챙김이 우리 왜 해야 되는지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마음챙김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필요하냐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엘리자베스 이스탠리 박사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은 보통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천재인데 그러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천재인데보다도 진짜 폴리메스인데 딱 그 말이 나왔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고 어떻게 이런 전문 분야를 많이 섭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 책은 구조가 완벽해서 이 책이 레퍼런스 빼도 600쪽이거든요 600쪽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몇 번 돋았어요 놀라운 게 여러 분야를 많이 아는데 여러 분야의 최신 이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깊이도 있어 그것도 여러 분야 알면은 다 최신을 알기는 힘들거든요 최신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미세 아교 세포를 마음껏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중간 챕터에 부모와의 애창 유형 아동기 역경 약간 딱 봐도 교과서스럽잖아요 여기는 슥 읽고 넘어가야자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제가 이게 하루에 100쪽씩 봐서 6일 만에 다 봤거든요 여기는 슥 넘어가야자고 진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와의 애창 유형과 아동기 역경이 정말 중요한 챕터고 이걸 읽으면서 저는 세상에 이해가 됐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구조로 쓰지? 진짜 싶을 정도로 제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대국민 필톡서니까 오늘 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분이 이 책 내용 먼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뭐냐면은 일단은 이건 몇 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되게 높은 수준의 책은 많이 소개했어요 예를 들면 똑똑하게 생존하기 같은 경우에는 콜링 불씻은 정말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읽음은 어려워요 저는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좀 책 좀 많이 읽는다는 교수님이 오늘 서점에 갔다가 정말 좋은 책을 찾았다고 보니까 똑똑하게 생존하기인 거예요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상을 비판하는 힘을 키우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실용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내 인생에 뭔가 1차원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에요 2차원적인 거죠 상호작용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1차원적 1차원적 되게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책은 아닌데 여러분 이 책은 수준이 정말 높은데 여러분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저는 그것만 이 책의 바운더리가 될 줄 알았어요 경계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가 이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일단은 뭐예요? 벽돌 책이잖아요 이런 책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런 700쪽짜리 레퍼런스 포함해서 700쪽짜리 벽돌을 한번 깨면서 정량적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러면 정량적으로만 두꺼우면 또 나쁘지 않아요? 정성적으로 안에 퀄리티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정량적, 정성적 모든 면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한계를 한번 넘어서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거 읽고 울 수도 있다고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근데 그 책이 이 내용 지금 제가 말한 게 이 책 내용과도 맥락이 똑같아요 이 책이 이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관한 건데 여러분이 그거를 사실 막 없애고 그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핸들링 하냐인데 그 핸들링도 한번 뭔가 비법을 알았다고 딱 여러분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딱 그런 건 없다 제가 그것도 그 부분도 읽어드릴 거예요 있다가 근데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나오는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 여기 딱 진짜 이 책은 추천이 이제 당신의 삶을 100%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다 진짜 이 추천보다 더 좋은 추천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한계치까지 스트레스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한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완벽한 회복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여기서는 이제 이게 원제가 와이든 더 윈도우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윈도우를 우리가 인내의 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야 인내의 창이 커져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인내의 창을 갖고 있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경 가소 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방향으로 훈련을 제대로 계속하면 어때요? 인내의 창이 계속 넓어져요 근데 반대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계속 노출되면은 인내의 창이 좁아져서 제가 이제 이따가 하나 1번으로 설명해 드릴 거에서 여러분이 반응 체계가 무너져요 반응 체계 아니 방어 체계가 무너지네 방어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한계에 도전해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책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현실 지능을 올려주는 책이에요 지능은 여러분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아이큐가 높다는 거는 시험 문제잖아요 그것도 그걸 잘 푸는 걸 아이큐가 높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세상의 보편적인 문제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큐 170이면 어디 회사 회장님 돼야 되고 바둑으로도 1등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실제로요 왜? 시험 문제 현실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만 잘 본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또 굴절 적응이 되는 분야가 있겠죠 패턴이 있는 영역에서는 근데 이 책은 여러분 현실 지능 얘기에요 현실 지능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스트레스가 여러분한테 제가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 못해요 솔직히 뭐 힘겨운 상황에서 뭐 정신적 고통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뭔지 진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쳐줘요 스트레스를 없앨 방법도 없고 예측할 방법도 없고 오로지 다루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를 계속 설명하는데 오늘은 설명 못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사의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용기의 정의가 예술이에요 특히 용기는 문제 상황에 머물 능력이라고 딱 정의를 하는데 아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뭔가를 막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머물 수 있어야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도 그거를 철학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미쳤어 진짜 미쳤어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이 사람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미쳤어 저는 이게 원래 트라우마 하면 되게 좀 멀리 느껴지거나 일상적이지 않는데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느껴지잖아 근데 이 책 읽고 트라우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일상 속에 항상 있어 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아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세 번째는 이 책은 여러분 우리가 안티프레즐 안티프레즐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책은 진짜 우리의 심신체계에 관한 안티프레즐 설명서고 그 관련해서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작가가 실제로 많이 써요 놀라울 정도로 이거는 안티프레즐에 관한 얘기예요 난 진짜 소름 돋았어 읽으면서 그래서 솔직히 3번 때문에 대국민 필독서예요 여러분 안티프레즐이 여러분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안티프레즐은 뭐예요? 프레즐에다가 안티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프레즐은 충격에 취약한이에요 그런데 안티프레즐은 충격이 강한인데 조금 철학적이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면 불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이 만연한 이 세계에서 망하지 않는 전략이에요 제목이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네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는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충격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 책은 심지어 진짜 100% 안티프레즐이에요 왜? 어떻게 내가 강해질 것인가 그거를 통해서 소름 돋아요 그냥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돼 있죠 그게 뭔지도 몰라 스트레스가 만성이 상황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배워나가야 돼요 저도 하나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아까 고약가님이 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따로 읽고 우리가 따로 이거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경미한 쇼크에도 진짜 여러분이 경미한 쇼크에도 여러분이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실 거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고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져 그게 왜 그런지 여기 설명이 나와요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은 이성 시스템2 사고내 thinking brain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현호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생각에서 배웠잖아요 시스템1 시스템2도 여기 얘기가 나와요 생존내라고요 시스템1은 생존내 본능적있네 비이성이죠 직감적있네 그 다음에 시스템2는 이제 사고내 이제 thinking내 이성적있네인데 그 경미한 그 여러분이 트라우마가 딱 생겼을 때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이 만성적이고 꽉 차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존내는 그거를 위협상황으로 인지해서 여러분 이성은 그걸 몰라요 그게 갑자기 여러분이 방어체계를 확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르몬이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 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위험한데 도형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전혀 괜찮지 않은데 저는 진짜 이 책을 읽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민 필톡소라고 하냐면 제가 왜 성공했고 제가 어디서 망할 뻔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제가 왜 성공했고 진짜 이거를 읽고 소름돋을 정도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냥 보통 와 지금 얘기한 지 11분 됐거든요 아직 책 얘기 들어가지도 않고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만 설명하는데 11분이나 걸렸어요 제가 월요일날 영상 안 올렸잖아요 왜냐면 이 책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려고 왜냐면 제가 이 책 한 번 읽는데 진짜 6일 걸리고 또 이제 뭐랄까 제가 보고 싶은데 접어놓은 데 보는데 한 이틀 걸려서 이거 영상 찍을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진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서 나온 거 한 진짜 100분의 1만 소개해드리면 참고로 이 책은 그 추천서 써주시는 분이 트라우마 스트레스 3개 권위자고요 여기 앞에 또 추천서에게 메인에 써준 사람이 명상 마음 챙기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분의 최고 권위자가 추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카바딧은 어디서 났냐면 제가 이제 명언 같은 거 예문으로 추릴 때 이 사람 얘기가 자주 나와요 이 사람은 뭐 원탑이지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인구나 그러니까 뭐 명인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거 그러니까 명상 이쪽에서는 원탑 100년 지나면 뭐 성인하고 착각할 수 있어 네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뿐 착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방어 단계에 대해서 아 저는 진짜 이렇게 체계적인 걸 처음 알았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인간의 3단계 방어체계는 진화해왔고 각각의 새로운 방어전략은 진화적으로 이 이전 방어전략을 토대로 한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가장 최근에 발달한 방어전략인 사회 참여 체계에 먼저 의존한다 앞선 신체적 폭행 사례에서 당신이 공격자와 협상하려고 하고 안전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의를 둘러보며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 사회 참여 체계에 의존한 셈이다 만약 이 전략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생존내와 신경계는 진화적으로 더 오래된 두 가지 방어전략으로 후퇴한다 두 번째 방어전략은 투쟁 도피 반응으로 앞에 사례에서도 공격자에게서 도망을 가려는 시도가 포함됐었다 마지막으로 생존내에서 투쟁 도피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면 신경계는 세 번째 방어전략으로 후퇴한다 바로 얼어붙는 동결 반응이다 앞에 사례에서 당신이 공격자와 투쟁을 멈추고 멍해지면서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에서 단절된 것처럼 느낄 때 이 반응이 일어났다 저는 이 부분 두 번 써서 외웠어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이 고약까지는 나랑 따로 읽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뭔가 이렇게 100가지의 철학이 있다면 하나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제가 이제 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위협을 받거나 고난이 닥쳤어 그래서 방어체계가 발동이 돼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방어체계가 하면 말 그대로 여기서 뭐 호르몬이 나오나? 뭐가 이제 뭐 어떻게 뇌가 어떻게 반응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1번은 사회 참여 체계 반응 체계를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1단계 방어체계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되면은 스트레스가 안 돼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저는 5년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돼 있었는데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고약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2단계 투쟁 도피까지 안 올리고 1단계에서 다 풀었는데 그걸 몰랐고 그냥 저 주변에는 그다음에 고약가님은 아는데 제가 뭔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하기 때문에 고약가님은 딱 이거 읽자마자 그랬어요 어 이거 너가 근데 저는 이 엘리자베스 스탠리 박사님한테 비할 건 아니에요 이분은 소프트라이저 내가 소프트 이분은 진짜 극한의 영향에 천상계에 갔다 온 분이에요 이분의 순한 맛이 우리 영준이 저는 제가 알아요 나는 이 정도의 고통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자마자 영준이고 영준이가 힘들 포인트가 이거였겠고 이해 못할 포인트 이거였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숨이 안 쉬어졌다니까요 두통이 왔는데 저 두통이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진짜 여기서 말한 걸 많이 깨달아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알고 심지어 두통이 오면은 정신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저는 재활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목을 빨리 풀으러 갑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부에 아주 경미한 통증이 있어요 이게 벌써 3년째인데 이게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걸 보고 조금 더 이해했어요 이게 왜 신체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 참여 체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투쟁 도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 소리 확 나오고 이제 막 여러분이 싸울지 도망을 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긴장하면 땀이 나냐 이제 조금 이제 책 좀 읽어보신 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땀이 나냐면은 땀이 나야 여러분이 여기 약간 끈적끈적 그러면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여러분 어때요? 뭔가를 잡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땀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인데 저는 동결 반응에 대한 이해도 이번에 그러니까 투쟁 저랑 고약가님은 냉정하게 뭐 감은 있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 2단계밖에 없었던 거야 고약가님도 이런 체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이 동결 반응 여러분이니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막 오열하다가 까무러치잖아요 그러니까 오열은 투쟁 도피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오열로도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동결 반응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의 적응 반응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 3단계를 이거를 처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이 사람 미친 거 저도 초반에 최고 몰입했을 때가 동결 부분 읽었을 때 되게 많은 게 일가 됐어요 아 이게 이런 거 뭐야 이 사람 그 다음에 나한테 말도 걸어요 마지막 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집단의 인내의 창을 넓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회 참여를 했을 때 그거에 잘 대응해주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어저께 마무리하느라고 또 보는데 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한시회에 봤거든요 그거를 소름 돋을 정도로 나한테 말 걸리듯이 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게 사람들이 느슨하더라도 대화할 게 있고 말 걸 때가 있고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인식을 정도의 찬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행사를 더 많이 열어야겠다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1단계나 3단계는요 트레이드 오브 관계여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 참여에 대한 방어체를 잘 구축을 하면 최악의 동결 이 상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결을 한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생존내가 이거를 학습을 해서 비슷한 상황일 때 동결로 반응합니다 최악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 나는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로 읽고 나서 고약관이 읽을 거 미쳤는데 막 계속 그랬어요 동결의 끝파랑이 뭐냐면요 기절 같은 거예요 아예 그냥 모든 걸 꺼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왜? 너무 고통스러웠던 고통보다 그냥 꺼버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안타까운 상황에서 막 예를 들면은 막 우리 실제 상황에서 막 자식이 막 죽었는데 막 병원 같은 데서 어머니들 오열하시고 아버지도 가족들 오열하다가 혼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동결입니다 그게 동결이라는 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왜? 최악의 위기가 닥쳤는데 여러분 거기서 계속 투쟁 도피하면 죽어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고갈돼서 죽어요 에너지가 몸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가 사는 길이라고 기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아 나 이런 게 다 이해 되면서 놀랐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안 하니까 여기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진짜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 어디다 적어놨지? 160조 너무 두꺼워서 근데 단점이 너무 두꺼워서 손이 좀 아파요 손이 아파요 무겁고 그 다음에 아 나 여기서 너무 너무 이 사람이 소름돋게 설명해라고 깜짝 놀랐어 최고의 수행 능력을 얻으려면 당면한 과제에 맞게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각성 수준을 스트레스를 얼마나 올리냐 여러분 과제 종류가 달라지면 각성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더 낮은 각성 수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4장에서 설명했듯이 생존내는 새로움을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루하거나 친숙한 일은 집중과 동기부여를 위해 더 많은 스트레스 각성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이것이 사람들이 불쾌한 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 각성이 증가해 결국 그 일을 처리하도록 동기부여하기에 충분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새로운 일은 처음 봤기 때문에 이성은 이게 새로운 일인지 알지만 생존내 생존내 시스템원은 이거를 그냥 다른 거기 때문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위협을 받았는데 내가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면 아까 3차 반응으로 넘어가는 거 투쟁 도피해서 해결해야 될 거를 동결로 넘어가 버리는 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친숙한 일은 그냥 일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평온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뭔가 뭔가 해내려면 코르티 소리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와 이거 조금 일산용으로 바꾸면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조금 차분하게 하면 좋고 너무 따분한 익숙한 일은 파이팅! 연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올리는 거예요 텐션을 그래서 마감이 뭐예요? 마감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되니까 어때요? 그래서 진짜 마감의 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를 정말 과학적으로 풀어냈어요 마감이 스트레스 각성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표현한 거를 마감의 힘 마감의 힘 그러지 코르티솔 분비가 뭐냐 최고조에 이른다 이러면 안 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도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하나 좋은 게 나오는데 아 난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트라우마가 된다고 얘기하냐 그게 핵심이에요 또 아이 장난 아니야 이거는 또 여기서 뭐예요? 상황, 환경, 심지어 자신에게 주체감을 갖고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다고 믿으면 생존 내가 스트레스 요인을 덜 위협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나 통제감을 느끼는 결과는 맥락에 따라 다르다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일 때 통제감을 느낀다면 스트레스 각성 수준을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진단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에 있는 등 파국적이거나 외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 통제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사건에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사건 결과가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에 가장 민감하다 내적 통제 소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은 미국 문화에 꽤 흔하다 우리나라에도 흔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할 때 내적 통제 소재가 강한 사람들은 사건과 결과가 운명이나 우연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 외적 통제 소재가 강한 사람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 각성 경험을 한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기서 계속 말하는 맥락이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 주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해요 진짜 그게 사실 전부예요 주체성이 있어야 생존네한테 사고 내가 너 안전해 하고 알려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 작가가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근데 마냥 100%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통제 불가능한 진짜 외적인 요인으로 내적인 게 아니라 주체가 진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내가 통제 가능했다고 착각해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다른 면역이지만 그래서 복잡기를 이해해야 아 이거 나도 진짜 이 사람이 계속 복잡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는 게 세계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뭘 말하냐면 제가 아까 버벅거린 게 딱 그것 때문에 복잡기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불운이 내 탓이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안티프레즐이 아니라 개프레즐이거든요 얼핏 보면 통제감이 있고 주체성이 있어 보이니까 좋겠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이거는 끝도 없어 설명하려면 402쪽 진짜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 진짜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 제가 알아서 이거는 고신세에서 몇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쭉 한번 다 읽어야 돼요 이거는 작가 얘기도 포함돼서 쭉 다 읽어드리면 이제 PTSD 외상후 장애죠 에 시달릴 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한 번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내 트라우마 이력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작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성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서 단번에 완전히 회복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만성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만 생체 적응 부하가 쌓이고 인내의 창이 좁아듯이 인내의 창이 넓어지려면 완전한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저를 한번 끊고 얘기하면은 제가 여러분 살면서 고약가님도 내공이 많이 올라가고 저도 올라갔지만 저는 저만의 내공이 올라가고 고작가님은 고작가님만의 내공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냉정하게 되게 리더로서 되게 어른스러워졌어요 저는 되게 천방지축 같잖아요 되게 어른스러워진 게 저는 그걸 좀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 다 회복해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진짜 인내의 창이 통유리 창으로 바뀌었어 진짜 통창으로 바뀌어갖고 진짜 넓어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따져보니까 이거를 진짜 이 부하가 계속 걸리고 걸리고 걸렸는데 그거를 딱 운 좋게 해결했는데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그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뒤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냥 이거 읽으면서 식겁한 거예요 식겁한 거 계속 읽어드리면 이 많은 변화를 이루는데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는 뜻이다 회복 없이 만성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동안 점진적으로 누정되는 생체 적응 부하의 특성상 어떤 빠른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 훌리오의 얘기가 보여주듯이 신경 생물학적 관점에서 단번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진 전부는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활성화와 이 순간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들 뿐이다 그래서 인내의 창을 넓히기에 트라우마 사건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신체계가 스트레스 활성화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능숙하게 다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경험만 하면 된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이 플래시백인지 교통체증에 대한 짜증인지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불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이유로든 스트레스 활성화를 경험할 때마다 항상 능숙하게 처리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의 창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회복 과정은 생존내 영역이기 때문에 사고내가 강요할 수 없다 대신 사고내가 회복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존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주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생존내에서 안전을 감지하는 순간 생존내와 신경계는 자연히 스트레스 활성화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훈련법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위기가 닥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생존내는 그게 뭔지 모르고 위기에 그냥 말 그대로 생존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심지어 저 위기는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호머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동굴에서 살 때 그때 우리가 적응한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아닌데 똑같은 호르몬을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사고내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생존내를 여러분이 이거는 시스템 1이기 때문에 조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풋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인풋을 주냐 그거를 잠깐 다른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이 안 먹혔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또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음 챙김이 필톡서였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도 명상을 한 번 했어요 마음 챙김 안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명상뿐만 아니라 운동 뭐 이런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을 읽고 심하게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이 책은 대국민 필톡서예요 대국민 필톡서 최악을 극복하는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읽어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여러분 한계치 진짜 지적 한계치에 도전하면서 그냥 단순히 지적 한계치만 도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내의 창이 아니라 지식의 창을 넓힐 수 있는 행위인데 뭐예요? 이거는 실용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철학서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지능 왜냐하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핸들링하는 걸 알아줘요 스트레스 없앨 방법이 없다고 딱 말해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어차피 이거 방송 봐도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 칭찬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그 그거 뭐냐 그거 뭐지? 초생산성 초생산성 어차피 이거 100명밖에 안 볼 건데 이거 영상이라도 열심히 보라 그러니까 한 300명 보신 거 같아 이 졸꾸러기 여러분 중에 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판매량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97%가 안 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대부분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알려도 이것이라도 좀 듣고 가세요 왜냐하면 바쁘셔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냐면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깨끗이 씻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거 쭉 읽어드린 거예요 이거는 평생 갈 수도 있고 수행으로 그거를 내가 포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지 그게 최악을 극복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와인도 윈도윈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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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work in-ckt 왜냐하면 제가 CT도 찍고 암검사도 다 받았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요. 미국에서도 만성통증인데 진단이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죠. 스트레스에서 오는 어디가 왜 아픈지 원인과 인간관계가 설명이 안 되는 요즘에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죠. 사실 워낙 복잡해서 발현한 현상이니까 찾으면 찾겠지만 선형적이지 않으니까 검사로 못 찾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생존내랑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책은 진짜 안티프레질 그 자체에. 작가가 그 누구보다 안티프레질을 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우리는 안티프레질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진짜 꼭 읽어보세요. 진짜로 나는 그러면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없고 그래도 나도 그래도 이걸 좀 도전하고 싶은데 뭔가 여력이 안 돼. 그럼 서점에 가서 부록이라도 보세요. 이 부록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진짜 부록이라도 보세요. 아 근데 앞부분은 읽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닌데 앞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고약가님 이 말을 왜 하셨냐면은 왜냐면 부록은 요약이거든요. 앞부분은 읽고 부록을 봐야 부욕이 뭔지 아는데 심지어 앞부분에서 저는 책을 워낙 많이 보니까 부모와의 애창유형 아동기 역경 슥 넘어가려고 했다니까요. 그것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애창유형을 보면서 안정애창유형은 여러분 그러니까 60대로 넘어가면은 미국 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할 거예요. 30%가 안 된대요. 20%, 10%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안정애창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의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정유착애형이 이 사람이 의지로 될 수 있었던 거냐 그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 막말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막말을 하면은 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거 자체로 인내의 창이 넓어질 거예요. 이해의 창도 넓어지고 나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나 진짜 소름 돋았다. 나 이런 말 진짜 대통령을 읽혀야 돼요. 그야말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니까. 아 나 진짜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다 읽어야 되거든요. 진짜 간만에 저는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책 읽을 땐 잘 쓰지 않아요. 아이디를 쓰지 안에 있는 내용은 쓰지는 않아요. 외우려고 많이 썼어요. 3단계도 보면은 외워야 돼 진짜. 1단계는 배쪽 부교감신경 2단계는 교감신경 3단계는 등쪽 부교감신경 그게 아동기 거기에 잘 나옵니다. 부모 애착에. 그리고 그게 언제 생기는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3단계 있거든요. 그것도 적어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육아만 해도 애한테 스트레스 안 주면 안 되는 거고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안전하다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 주변 사람의 가족이 포함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3대 4대의 최악을 극복하는 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유전자 쪽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숙면에 대해서도 잘 알고 후성 유전학 후생 유전학도 잘 알고 장래 미생물 유전학 미세학교 세포 나는 미세학교 세포 책 단어를 여기서 처음 봤어. 더 웃긴 거잖아? 되게 쿨하겠어. 되게 그냥 쉽게 얘기하고 너무 당연하니까. 복잡게도 잘하시고 미친 폴리 메시지세요. 그러니까 저희랑 고약가님이랑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책을 보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대중들한테 좋은 책이구나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이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도 와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고 경험치까지 높다 보니까 그냥 와가 나아요. 게다가 학자니까 되게 이거를 정교하게 벼렸다고 하죠. 이론들을 잘 벼려가지고 정말로 빈틈없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읽어보면 꼭 이거 전공자 같잖아요. 이거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랬어. 하버드에서 충격먹었어. 그러니까 천재예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국제정치로 받아요. 지금도 국제정치학이라고 활동하면서 교수인데? 아 교수예요. 교수 아니에요? 교수예요. 조지타운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군인도 엄청 빡세게 하셨고 아예 이거 하나를 개발하셨고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추천서 서시는 분이 국제 트라우마 회장님도 여기 마셨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스트레스 최고 권위자고 여기 앞에 조 카바찌은 명상 마음껑도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추천한 책입니다. 여러분 꿀팁 하나 들으면 읽으실 분도 여기 MMFT인가? MMFT인가? MM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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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C라 그래 그래서 MP MMFT 여러분은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여기 GNR 트레이닝이랑 접촉지정 트레이닝이라고 정말 딱 필요한 걸 설명을 해줘요. 그것만 훈련하셔도 돼요. 그것만 훈련하셔도 되시고 좀 깊게 여러분이 멘탈을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고 싶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찾아가셔야 돼요. 책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까지 딱 알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 떠들려 보니까 37분이나 얘기했네. 그만큼 정말로 제가 왜 37분에 했냐면은 월요일 영상까지 빼먹어가면서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딱 100분의 1 소개해드렸어요. 100분의 1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접은 데가 이렇게 많아요. 이 책은요. 그냥 그거 그냥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유익하고 너무 유익하고 정말로 그냥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러분이 진짜 찐졸 꾸죠? 그럼 좀 이번에 직접 쾌감이 높으실 거예요. 아 내가 독서 똑바라 했구나. 진짜 이 시대에 진짜 인문학들을 제대로 공부해 왔구나. 그게 독서의 맛이죠? 아 그 이번에 우리 찐졸꾸들은 진짜 쾌락한 맛 느낄 거야. 진짜 도판민 막 호르몬 좋은 거 다 쏟아져 넣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수준 높은 책이고 극최계 대가들 여러분 마음 챙김이면 막 진짜 스트레스고 막 심신책 이해하는 거면 인문학 오브 인문학이잖아요. 그다음에 최고 대가 존 카바 존 카바찌은 명언들이 다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에요. 세상 해탈한 명언들만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졸꼬로우기 분이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뭐 또또한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일단 복잡기 안티프레질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고 미세화교 세포는 미세화교 세포 같은 경우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알잖아. 그게 무슨 최근 최근 10년에 나온 연구 결과예요. 최근에 최근에 뭐예요? 그러니까 한 1, 2주는 저는 1, 2주 안 됐을 거예요. 그 알츠야머에 이제 되게 핵심 원인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이제 뇌에서 청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기사에는 미세화교 세포 단어가 안 나왔어요. 졸꼬로우기 분이 그 기사 보신 분들은 미세화교 세포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50권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약가님이 왜냐면은 이제 판권을 산 지 그럼 한 이제 2년 된 거란 말이에요. 3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약가님도 사람이니까 배워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계속 책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필독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했지만 확실히 몰라 저는 이제 독자잖아요. 독자. 예전보다는 필독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처음 생각하면 아 내가 이걸 왜 샀지 왜 샀지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 있다니까요. 번역까지 하고 그 뭐야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냥 환불한 책 그러니까 뭐라 하지 위약금 물고 버린 책도 있고 옛날에 사서 아직도 못 내고 있는 책도 많아요. 고약가님이 아 이런 책 왜 샀지는 아직도 출간 못 시키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도의적으로 또 출간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건 강력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는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책은 추천하지 않아요. 언급을 안 하지. 언급을 안 해요. 그냥 그거는 키워드 검색이 되게 출간해놓고 필요한 분들이 사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 그러니까 저랑 고약가님은 추천 안 한 책이 있어요. 그거 뭐지? 쇄도앤본 그거는 이제 우리 그거는 딱 누구만 추천했냐. 윤충이가 영화 전문가니까 윤충이만 추천하지 우리는 추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우리가 지금 읽는 맥락이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여러분이 진짜 최고가 되기 위해 뒤에서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돈 날려가면서까지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은 대국민필독소다. 모든 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고맙습니다. 알찬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